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도전의 여정, 나를 세우는 도전 전에는 나를 살리는 도전 그랬죠. 나를 살렸으면 세워야 되겠지요. 미국의 노예제도를 어떤 사람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완전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이 에브람 링컨입니다. 링컨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했다고,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는 다 알 겁니다. 링컨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갈라데아스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잡았는데 이 말씀이 링컨에게는 나의 복음이오, 나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링컨은 노예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남북전쟁에 승리한 거죠. 가분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요.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어요. 이 말씀이 루터의 복음이 된 겁니다. 루터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것 가지고 그 거대한 종교교권 세력들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내 복음으로 딱 잡을 때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완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모든 게 성공이죠. 예배에 성공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양상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 만날 때 나타나요. 문제 당할 때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 생길 때 나타나요. 장소 옮길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나 사람이나 사건을 진단을 제대로 하게 돼요. 진단을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진단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의사가 바른 진단을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바른 처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단을 바로 하게 되면은 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응답을 전제로 하잖아요. 바른 처방은 치유를 전제로 하잖아요. 바른 처방이 쓰니까 나는 거죠. 바른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아 그래서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죠. 자 나의 복음 그랬어요. 바울은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26절에도 이 복음으로 그랬습니다. 너희를 능히 경국하게 하세요. 이. 복음으로 경국해 하신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 자 이것이 되어지면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은 다음 것이 줄줄이 다 되게 되어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나의 복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자 여기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뭡니까? 일하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겁니다. 일시켰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복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속에 다 들어있다 그만.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보소. 형제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학식이 대단했어요. 가말릴 문화 수제거든. 청년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후보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기 증거를 전할 때에 밑에는 비밀이라고 나왔어요. 주석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에 뭐 했다고요. 말과 지혜. 이런 것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왜 그런지 압니까. 한 번가도 이 말에서 이 사람을 설득하게 했고 이 사람을 알아듣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안 사용하다.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가르쳐 줄 것도 많고. 그런데 아세라. 딱 닫아놓고 뭘만 증거했다고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더라. 작정 아니실까. 그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 옆에 사람이 나의 복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곳으로 다 사니까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유가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복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들려지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천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 명령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누가 그걸 할 것인가 하나님이 네가 해라 소명을 듣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역사의식이 뭡니까? 이 시대가 어떤 데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려지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뭡니까? 누가 해야 되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명의식 어떻게 해야 되냐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복음을 모르게 하고 복음을 못 누르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계속 거기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복음이요. 복음 나의 복음 내가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사건 때문에 재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인데 그걸로 이제 끝이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선한 의도가 있는데 그게 엄청난 내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물어보는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래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단 말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사단을 이긴 왕이란 말이요. 죄와 심판을 해결하신 제사장이란 말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시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상룡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내 복음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베드로가 그러던데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네 복음이 아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해됩니까? 자 내게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됩니까? 너에게 만앙의 왕 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단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과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들과 강원의 저주를 안고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거버렸다는 거예요. 너와 네 가정과 네 미래 네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 복이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이라는 겁니까? 너에게 내가 참 제사장이 되어서 네 원죄 있잖아. 너 알지도 못하면서 조주받는 원죄 재앙당하는 원죄 그리고 네 조상들이 계속 흘러놓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네 조상의 죄 있잖아. 네가 저주를 안는 죄인데 네가 재앙을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지금 살면서 지은 죄 잡음죄 있잖아. 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의도 가지고 지은 죄 이런 거 다 거기에 전부다 심판을 하고 형벌이 내려져 있는데 거기서 너를 그 형벌에서 심판해서 해방 받았다. 이게 얼마나 복이요. 그러니까 복이죠. 내가 너에게 참 선지자가 되어서 자 너 운명과 팔자 그대로 살지 않았냐? 걸려있지 않냐? 그리고 지옥의 그 모든 저주 어쩔 수 없이 구리 가야 되지 않냐? 그것을 돌려서 나는 네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가 인도한 길을 열어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복이 이또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가 복이 이또다. 자기 이름 한 거예요. 상용아 네가 복이 이또다. 그게 내 복음이 돼야지.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네가 복이 이또다. 이 말은 지금요. 그 상태에서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고백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이또다. 이 말은 거의 복을 못 찾고 있는데 못 받고 있고 못 발견 못 누리고 있는데 너는 찾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네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옆에 사람이 당신이 복이 있는가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하고 네 믿음 고백 이 고백이 너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 교회가 된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세월이다. 교회가 된다네요. 그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침범치 못하는 교회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내가 진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열쇠 되는 내가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는 교회라.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천국 열쇠를 받은 당신 나 모여서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 복음이 되죠.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샘판 아주 골치 아픈 사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그렇게 많고 어? 하늘에다 총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냥 끝장 내버리지 않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만 구원 받으면 되겠냐 이놈아. 그런 거예요. 너 구원 받으면 끝장 내버리라.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는 겁니다. 세상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구나. 전도 성교가 하나님의 소원이시구나.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 그 뭐일까 전도와 성교구나 복음 전파구나. 그래서 딱 발견했어. 그렇다면 내가 더 생명을 걸기 위해서 이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란 게 뭐냐. 이래야 되잖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 그리스도시다.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세상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들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길 밖에 다른 길은 없냐. 했을 때 다른 길은 없다. 그래가지고 천하인간의 구원어들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런 거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 맞아. 그거는 그러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그건 완전하냐 진짜 완전하냐 그 말이 이만큼도 틀림이 없이 완전하냐 그래 요한복음 5장 24세 예수님이 직접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납니다. 뭐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으니까 완전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니까 미래의 완료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뭐 같다고요? 정제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완전 해방이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2000년 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을 이기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요. 그것은 완전한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작을 못 박신 그 사건이 예수님을 내 안에 지금 내가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00년 전에 십작의 사건이 부활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서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 영접했어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작의 사건 이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작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지옥의 문제 해결했잖아요. 사단의 세력 꺾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열어놨잖아요. 죄의 문제 싹 해결했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작의 회사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는 보혈이요. 이 사람에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보금 내 보금 딱 그랬을 때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사건이 생생하게 나한테 제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는 마태보금 24장 14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랬어요. 증거되어야 하리니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의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강주에 있는 모든 교회 전도하지 말자 선교하지 말자 우리도 어렵다 이래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증해놔서 돌돌 가지고 한다니까 저 베트남 회사나 인병규 집사님 여기다 데려다가 선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안 하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해놓으셨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데리라 진짜 마음에 맞게 데리라 데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빨리 빨리 해갖고 머리가 좋으면 빨리 그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손해를 안 나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뭐 좋아가지고 일시키는데 방향이 안 맞아 그러면 기다리면 내 인생 손해 뭔 말이야 알겠습니까? 머리가 좋으면 빨리빨리 하나님과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우리가 안 한다게도 되는 것 그거 가지고 그거에 방향을 맞춰버려야지 귀하게 빨리 쏙 편하게 맞춰버려야 되잖아요. 없어도 선교하고 기도로 성교도 하고 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냉수 한 그릇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안 해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교 전도는 필연용으로 되는 겁니다. 필연용 왜 그러냐니까 로마서 3장 1절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영광이 이러지 못하더니 6장 23절 죄의 삭순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선고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사망 선고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보여야지 만나지. 못 만나지. 그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정도와 선교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대통령이라고도 복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돈 많이 가셔도 이 복음 없으면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종으로 사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필연적으로 전해야 되고 선교는 필연적으로 해야 돼. 맞습니까? 그걸 깨닫는 것이 내 복음 나의 복음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이 나의 복음 이 복음 아니면 전도 성교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나 있겠습니까? 지옥의 권세 어떻게 이깁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뭐라고 제의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복음 아니면 마귀를 이길 길이 없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는 그 졸개들 귀신들을 시켰고 악령시켜 미혹하고 혼미케하고 수많은 활동 가정을 담으려 우리 자녀들을 다 도둑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재산 도둑질하고 실패케하고 도족이 어느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그 속에 잡혀있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한길이란 말이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이란 말이오. 존도 성교는 절대적이오. 여러분 어떤 가정도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조주에서 빠져나오지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죄의 형벌에서 빠져나오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서 들어가지.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거기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왔을 때 나의 보고 자 이제는 됐어요. 이제 이유가 없어 이제 이유가 없어졌어. 왜 없어졌냐.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방법은 복음이다. 복음이 예수가 크리스도인 건 이건 변함이 없고 유일하고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야. 그걸 내가 천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전도와 성교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찾는 겁니다. 뭐야 내 인생 존재 목적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가치 왜 내가 돈 벌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죠? 그것 때문에 답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유가 없어. 그 길로 갔으니까 이제 길이 정해졌으니까 이리 저 길이 정해진 게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역사 그거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 그 속에서 내가 뛰어들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보니까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일을 내게 맡기시려고 처음에 아파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랬더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난 거지. 내가 어려움 당해서 갈등이 많아서 고통이 많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도 된 줄 알았더니 아니요. 예수 믿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일 인생의 가치 그 엄청난 가치를 두고 나를 부르셨더라고 나를 부르셨더라고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 그 문제였어요. 고통이었어. 그게 이유가 됐지만 이제는 이유가 없어. 인생의 왕역을 완전히 정해놨잖아. 정해놨지요? 또 딴 데로 가려고?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 모든 존재의 가치 모든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목적이 거기에 딱 맞춰면 하나님의 역사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꾸려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는 길이요. 백두 마라님이 와서 없는 것을 이 땅에 내가 역사를 끌어간다고 씩 끌어갑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옵니까? 나의 말씀이 또 싹 생겨대요. 처음에는 성경을 알고 보세요. 성경을 통해 내가 복음을 발견했어요. 장세기 3장 15절 여자에게서 딱 발견했어요. 그 장세기 6장 14절 광주라는 의미 그 복음을 발견했어요. 장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니까 가난한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냐 천하맘이 너로 인하여 복음 얻을 것이다. 칼라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말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파하되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다면 이사야 출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내가 알았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 이게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가지고 완전히 어떤 말씀이든 복음으로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의 말씀 이렇게 되면 자연히 뭐가 돼요? 나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른 생각이 진짜 기도예요. 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기도보다 살살 올라가서 계속해서 손 한번 메꿀에 부른 것은 내가 이제 곧 죽으려고 하니까 위기가 왔으니까 아는 것이고 여러분 최고로 좋은 기도는 바른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만 해요. 기도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신기도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 정신기도를 할 때 정신기도 야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정신기도 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시간 제 6시 기도시간 제 9시 기도시간 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향해서 여러분 정신기도 내 것 해보보려면요. 그거 편해야 해보게 됩니다. 정신기도 전에는 우리 나한테 차 타고 가면서도 시간 지나는 그 시간 길가다가 딱 차 세워놓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힘들어서 안 돼요. 힘 안 들겨야 돼. 자 정신기도 제일 편하게 하는 것 직장 나가는 시간을 정신기도 시간을 잡으면 돼. 시간의 개념을 말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은 직장 10시에 나가는데 항상 9시에 나가는데 그러면 항상 9시지만 오늘은 10시가 정신기도 시간이에요. 직장 나가는 시간이 그 시간이 차 타고 걸어가든지 한 20분 된다. 20분을 정신기도 시간. 그것을 직장에서 집에 오는 시간 또 있잖아요. 한 20분 이 시간을 내가 정신기도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하고 기분이 좋으면 흥겨우면 찬성도 부른다. 희바람도 부르면서요. 기도란 말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 얼마나 편합니까? 안 그래도 가야 될 거. 기양 시간은 보내야 안 돼. 기도 안 해도 시간 보내야 돼. 기도 하나 뭐뭐 합니까? 어제 그 놈 그 놈 쓰끼 내가 스트레스 받아 이 생각밖에 안 하지.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도록 무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를 찾는 거예요. 내 기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 가지고 뭐를 합니까? 이것들 가지고 확신을 가져요. 나를 세우는 확신. 이것들 가지고 합니다. 자 나를 세우는 확신. 여러분들 진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 모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이게 말로 진짜 확신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보세요. 처음이니까 말씀 쫙 나와버렸는데 좀 늦어. 내 손도 좀 적하고 내가 늦어. 1절 히브리서 4장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므라. 그것입니다. 확신을 가져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었는데 이게 이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영향이 없는 것은 뭐요?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래. 또 한 번 보세요. 고린도우서 13장 5절 너희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라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요? 버림받은 창이라. 아멘 스스로 확정하라. 대사론에 가든서 1장 5절 보니까 그게 뭐라고 우리 말씀 뭘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온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지금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이 흐름을 가지고 뭘 가느냐 나의 과거를 완전히 바꿔버리시길 바라. 그래야 세워져요. 나를 세우는 도전이 시작을 나의 과거요.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요셉의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해치지 마라고 했다고 어? 이렇게 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울었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하는 말 있어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뭔데 복수하겠습니까? 복수는 처음부터 꿈에 생각도 안 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은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 우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급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모든 상처 원한 과거의 모든 문제를 바꾸어가지고 뭘로 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원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나와야 돼. 과거의 나의 모든 실패 아픔 고통 기억하기 싫은 모든 그것까지도 전부 다 뭐여? 이제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발반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축복의 조건이요. 아멘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 지금 그래서 나의 오늘의 응답이 증명이 돼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 예를 한번 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원약을 잡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흘러내려는 원약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복을 얻는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의 꿈으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자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이게 이제 답이 왔어요. 요셉은 답이 왔어요. 세계보금아 답이 왔단 말이에요. 뭔 말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답이 왔으면 이제는 그게 확인되어야 되잖아. 세계보금아 하나로 가야되려면 애급으로 가야되지요. 자 애급으로 가는데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가든 뭘로 가든 손님으로 가든 애급으로 갔단 말이에요. 애급으로 간 것이 응답이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맞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 가서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바깥에서 나오는 문제 풀로 간다면 해결하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아 거기 가서 그 언약 잡고 그리스도 앞세우고 그 이름으로 나갔더니 문제가 완전히 바꿔진단 말이에요. 사람도 바꿔지고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네. 이것이 응답이요. 답은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이 나가서 현장에서 역사할 때 응답이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가 오히려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상처 이것을 싹 없애버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도 유익된 것이 없어요. 상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 갈등 있죠? 사람 갈등 가지고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식구들 형제 갈등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릇이 적은 거지. 하나님은 세계보금화를 원하십니다. 세계보금화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안 통한 사람 모양이 다른 사람 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같이 있는 사람하고 갈등한다. 이 사람 하나 내가 소화를 못해서 그릇이 그건 종지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화시켜야 그릇이 커지지. 지금 갈등 전부 다 하나님이 그릇 키우시는 작업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망하지 않을 사람이라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요. 살아는 살리는 사람이요. 생명이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는 거요. 내가 가는 곳에 사는 겁니다. 사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경제도 살고 산업도 살고 여러분 개인의 믿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기도도 살고 존도도 살고 사는 것이 생명의 법이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일들이 나타나야지. 당연히. 나를 만난 사람은 다 살아야 돼요. 정식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생명의 성명에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미래입니다. 시간상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미래. 저기 코린 이제 아테네에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올라갔어요. 전도자. 그런데 산업인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디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는데 저기에서 내려오다가 고린도에서 전도자 바울과 같이 만났어요. 그게 만남이요. 가장 전도자에게 필요한 산업인이 하나님이 준비시킨 만남이에요. 절 진짜 어묘한 만남입니다. 이거는 참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산업인의 절대 필요한 전도자 파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업이 천박지는 것과 같은 업이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산업인은 전도자를 통해서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야 천명을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되는 그래서 전도자는 이 산업인 만나가지고 내가 전도하고 성경화를 다니니까 뱃삭 이렇게 여비 대락 이런 말 한마디도 안했어요. 그런데 평생 바울의 전도자 가는 길에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싹 그것을 책임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 그 앞에 미래가 싹 열려 버린 거예요. 미래 걱정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는 어떠냐 전도자의 미래는 산업인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전도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할 일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다시 로마로 들어갔는데 로마에서 천막 군천막을 납품하는 업자가 된 거예요. 천막이라면 그때 천막이지만 지금은 건축업자라마요. 군천막을 납품하는 업자가 돼가지고 로마에서 몇째가는 거부가 된 것입니다. 로마에 브루스길라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거부가 되어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이 산업인의 미래였어요. 여러분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유일성 뭔지 압니까 우리가 백명의 신학생들 하는데 아무 교회도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 이 유일성은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유일성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해요.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에서 성교사를 한 사람 파손해서 한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것을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유일성 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유일성의 축복이 올 때 25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아셨구나.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유일성 그걸 찾아야 돼요. 이것 못 잡고 뭘 압니까 지금 인생 도전은 무슨 맛으로 도전해야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그래서 전도 성교는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정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완전히 기쁘게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여기 믿음의 사람들 가정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 현장과 산업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